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많은 곳이니까 아마 개발 호재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영등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가들, 이러한 공장가들의 모습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KTX, KTX에서부터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강 이남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을 가진 곳이 바로 영등포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주거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공장가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주거지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인기 비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고가의 다리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고는 그런데 앞으로 영등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할 때 그러한 이제 미래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영등포라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은 도시세상 활성화 지역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는 신축의 어떠한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지를 이렇게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만나보면 9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 바로 이제 선유도역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2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역을 이용해서 KTX까지 영등포구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강을 가지고 있죠. 한강. 한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굉장히 서울의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지적인 지역인 만큼 가격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강병불로,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는 이제 월세나 전세를 놓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어떠한 임대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구이기 때문에 여의도를 가지고 있죠.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그리고 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또 마곡지구와 상암디엠씨 이렇게 주변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 이 일대 안에도 지금 그 주거지역 비율보다는 중공업지역 비율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웠죠.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불리우는 바로 이제 업무지가 이 안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2호선을 따라서 마포권역에 어떠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전철력 혼잡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비교한 자료인데 무엇을 비교를 했냐. 바로 이 10년간 지하철의 혼잡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별로 혼잡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별로 감소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증가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 안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증가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지역에 몰려드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직장인 수요라든지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중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어떠한 개발의 붐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다수이다 보니까 주거지에 대한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에 대한 어떤 희소가치를 지닌 입지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입지 보신 것처럼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영등포구 양평동 만나본다면 개발어제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 제가 아까 입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라는 대규모의 어떠한 일자리를 바로 끼고 있고 그리고 한강 바로 한강을 두고 있는 지역이죠.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 못지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떠한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일군 브랜드사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 일대의 도시재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중공업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느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유도역. 바로 당산력을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선유도역인데 이렇게 당산력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구단임께 했고요. 추가 지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당산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있죠.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이 일대에서 어떠한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또는 이제 술자리를 하거나 이러한 상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상업시설이 일대에 있는 상업시설의 어떠한 평당가가 상승을 하면 바로 주거지역의 평당가 역시 상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동반 상승을 한다는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일대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등포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죠. 압도적으로 무엇이 높느냐? 서울 안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정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구역 지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간을 취득을 하죠. 이러한 이제 사업을 절차를 봤는데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보면 공통점으로 노후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영등포라는 지역은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굉장히 밝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의 중공업지역 면적으로 따졌을 때 영등포라는 지역이 가장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시설도 물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 오피스 시설, 바로 업무 시설이죠. 업무 시설도 함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영등포라는 지역은 주거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지만 이 정도 개발로 되면 우리가 차이까지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투룸 오피스텔의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이 지역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3억에서부터 3억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세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600만 원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500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의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5백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처음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전략 세 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내의 신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점이죠. 바로 지식산업센터. 그에 따라서 수요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 변화를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영등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가시권역에 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 번째는 다양한 인대 수요층입니다. 이 지역은 직장인 수요층 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직장인 수요층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prominently 제가 fals abandoned 이 지역을 마친 자전ban에서 스스로 노을이 삼스를hood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